여러분 여러분 한 거예요? 혹시 되면 사인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됐어? 됐어! 아 여기 떴다 드디어 왔다! 안녕 가둬요 자, 둘, 셋! 아이즈원 미! 안녕하세요 아이즈원입니다 오늘은 아이즈원의 이것저것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좋아요 스팟 유기해주고 싶어서 스팟으로 갔습니다 먹고 싶어서 안녕 아프게 드셨어요? 안 먹어서 풀 안 먹었거든요 안 먹었어요 아직 아직 몇시지? 7시 반 7시 반 어떻게 알아? 잠시만, 제가 방금 무슨 글을 읽었거든요 알아요 그냥 저희 중에서 제가 글을 읽었는데 땡 땡 땡 안녕하세요 언니, 아주 그렇게 자랑해주세요 3시간 3시간 우선 저희 팬분들께서 유튜브에 땡군땡군로 한 시간 보도록 아까 오는 거에 기획이 없대요 어? 땡군만? 해주세요 근데 우리 우리 함께 해체별로 해볼까요? 2시간 2시간 4시간 땡군땡λ 언니 혼자 말해? 1시간 Control 언니가 witch 근데 언니 까다보니까 많은 유 rigor 신경 근데 그때 보이시만해서 열심히 복 virgin 나에게서 보여줄테니까 나랑 같이 한 장만 도와줄게요 그러면은 얘나 바라봐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이거 하트가 100만 기념으로 그러면 100만 기념으로 100만 기념으로 100만 기념으로 100만 기념으로 아니 근데 이렇게 아 이거 진짜 거절이 많았어요 아 맞아요 아 삼정세트 보여주는 건가요? 아 삼정세트 보여주셨어요 같이 벌써 귀여워 가까이 오지 마세요 자 나빨 같이 자 나빨 같이 땡머 땡머 언니 귀여워 귀엽다 진짜 귀엽네요 진짜 귀여웠어요 아 귀엽다 근데 이런 게 있잖아요 땡머 땡머 아 이거 진짜 이게 보이스가 아니라 진짜로 아 알겠어요 진짜 나 다음 기회에 보는 걸로 하고 그리고 어제 손 먹었죠? 아 초코탕을 써요 저의 오전통에 초코탕을 써요 아 아 어제 밤에 세안 언니랑 너와 어머니 초코탕이 먹고 싶은 거요 뭐에요 뭐냐면 회원장에서 맛있는 초코들을 다 썰어다니요 그리고 우유를 산 다음에 그 우유에 닭 3개 1개 오 진짜 맛있어요 이 숟가락으로 따먹는 건데요 신나죠 저랑 같이 오게 해당한 거랑 저랑 같이 고춧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여름 너무 쩡여서 먹어버렸어요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나 초콜릿하고 초코물이랑 초수 바자랑 이런 거 나중에 민준이랑 초콜릿 먹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아 초콜릿 어제 드리는 음변이랑 전화는 또 고구마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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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신기한 게 제가 한 번만 들어주세요 그 소스가 꿀에다가 마요네즈가 꿀이랑 꿀이랑 마요네즈는 또 처음 저희가 먹어보니까 맞아요 간장에 마요네즈는 먹어봤는데 꿀에 마요네즈는 처음이다 진짜 맛있어 오늘 그렇게 먹었다 오늘 아침에도 사진을 보여줬어요 채연언니가 이렇게 작게 생겼어도 사실은 진짜 이만하다고 12명한테 다 뿌렸잖아요 오늘 아침에 채연이 맞아요 고구마쏘 진짜 크고 진짜 좀 두꺼웠어요 맛있겠다 낮아져서 진짜 이거 창인 줄 알았어 시계 볼게요 진짜 진짜 이만하다고 너무 맛있다 바자 많이 진짜 이만하다고 사실 맞다 사진이 가뿐인 것 같아요 진짜 커다란다 저희는 고기 저희는 고기하고 파스타 먹었어요 마시는 거 많이 먹었어요 근데 진짜 우리 양쪽이 다 민망하고 있어 다 다른 얘기 아니에요? 다른 얘기하고 있어 다 지금 다 다른 얘기하는 거 우리는 우리가 소통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얘기하는 거 우리가 이렇게 놀아요 아니 어제 민준아 이거요? 아니 어제 민준아 처음 먹어봤는데 약간 민주스타일이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종목이 된다고 진짜요? 종목이 바로 근데 어제부터 어제부터 어제 예나언니가 갑자기 저희 방에 놀러와서 제 걸 한 입 먹었는데 이런 걸 왜 먹었냐 아니요 옆에서 채연이랑 되게 맛있게 먹어보셨어요 아 즉석? 그 밥 엄청 맛있는 거 없는데 민준아 단장밥 단장밥 난 한 입 먹어야 했는데 먹었는데 아니 아무것도 없었어 그래서 너무 충격이 됐어 아 좀 맛있어서 먹는 거예요 아니 추한 밥이 아무튼 우리가 이제 We Live Recon을 가 우리의 분암곡을 이제 얘기해드리고 또 아이상뉴스 좀 아는 지 오래전에 저희들이 솔직히 물어봤는데 또 이제 거기 있으면 저희 게임 이런 거 아시나요? capacitance Build H&M 이미 사전정록은 이미 다 하셨다는 Sat 아 하셨어요? mas 아 그래요? you 노력 스케줄 하고 계신 분들도 있던데 프로듀서 시켰는데 사실 전화 끝까지 전화까지 해볼래 전화까지 해볼래 되게 잘하시는데 재미있더라 아이돌의 게임 이루어 젠틀 그 소식도 보내줘야 되고 또 곧 있으면 우리 혜원언니 생일이라는 7월 5일이요 7월 5일이요 7월 5일이요 7월 5일이요 7월 5일이요 남지 안왔다는 거고요 또 제가 입는 역시 어제 산옷이라는 거에요 진짜 어차피 처음으로 1학금 학생들 전화드리려고 그냥 켜봤어요 또 체크 바지를 입었답니다 체크 바지를 입었답니다 체크 바지를 입었답니다 또 혹시 뭐 전화의 근황 있으세요? 아 맞다! 저 전화의 근황이 있어요 지금 혹시 뭐 바뀐 거 못 느끼셨나요 여러분? 알아봐서 보세요 틀링그림 찾기 틀링그림 찾기 저희가 하나 앉는 자리가 있는데 뭔가 바뀐 거 같지 않아요? 왜 거기 있어요? 언니 왜 거기 있어요? 어 언니는 왜 이렇게 어 언니야 잠깐 잠깐 여러분 체현이 키 커진데 지금 체현이 키 커진데 아 아 아 예나야 잘해서 바꿀까? 쉬워 예나야 보기 전에 귀엽네 제키의 PR은 홍급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대 동생인데 예나 잘이 바꿨네 언니 셀프게 됐어요 근데 우리 모두가 애매하고 있었던 사실이에요 넷어 넷어 여러분 사람이 항상 재밌을 순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날이 아닐 수도 있네요 죄송해요 재밌게 해보겠습니다 그런 날 가자 언니 오늘 한 번에 좀 봐 자존감이라고 언니 한 번에 저희가 지금 언니 빨리 언니가 살릴 수 있어요 언니가 살릴 수 있어요 땡구 땡구면 할게요 네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해주세요 아 제가 할 수 있어요 진짜 불가능해요 하하하하 자 시작 좀 멀리서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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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땡구 땡구 오 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father 신장에 용기 땡구땡구 지금 여기 더워요 그러면 이 기다리로 הק 안됨 anyways 형 하나 둘 셋 땡검 땡검? 언니 이거 언니꺼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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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둘 셋 아무튼 이렇게 저희 근황을 전해봤고요 마지막으로 근황을 전하고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방금 SNS에 셀카를 오렸어요 아아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남편이 TMI를 보면 되죠 오케이 둘 다 좋아해요 둘 다 좋아해요 안녕 안녕 남편이 남편이 안녕 안녕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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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넉 둘 셋